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조화제약이구요. 코드번호 03494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1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조화제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게 보이죠. 이번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의 상장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거래 터진 것을 해석을 할 때 세력의 매집이냐 세력의 이탈이냐를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거래 터진 자리를 깨지지 않으면은 세력의 매집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래 터진 가격을 깨고 내려온다거나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어서 세력들이 좀 털고 나가는 이런 거래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진 가격을 지켜줘야 그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이다 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종목이 조정은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죠. 또 올라는 가는데 거래량은 나오고 떨어지기는 하는데 거래량은 안 나오고 근데 이때 당시에 올라갈 때는 어린이 괴질 이슈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수돗물 유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수돗물 유충이라고 하는 게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 괴질이 언제 터질까요? 모릅니다. 이 종목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잘 있었는데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야 이게 언제 터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예측이 불가능했던 재료인 거죠. 그런 시점에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요. 아 이 종목의 세력이 기다렸던 게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 회사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죠. 만성심부전 환자의 빈혈, 성장호르몬 결핌증 치료, 호중구 감소증 해서 형질환, 돼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여기에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온 거죠. 유아제약이 미학술지에 형질환, 돼지, 추출, 인간성장호르몬 논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들어가서 보면 기존 의약품과 동등성이 증명됐다. 그래서 기술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장기적으로는 해서 상용화한 제품을 개발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3분기 내로 연구소장을 영입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의 업무에 전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용화 제품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세력들은 뭔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한 20%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 정도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떠한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유동성 장세에서 저런 이슈만 있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가볍게 갈 수 있죠. 어차피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 특정 누군가의 그런 의지에 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가고자 한다면, 저 이슈에 보내고자 한다면 세력들이 이번에는 정고점 돌파도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고 저항대가 이 자리인데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고리가 달고 밀릴 듯, 올릴 듯, 밀릴 듯, 올릴 듯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거래량은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습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고 이전에 여기서 매매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린 사람들이 본전에 오니까 본전 매도 심리가 작동을 하겠죠. 그쵸?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거를 받아내려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다면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 여기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종가상으로 이게 넘어갈까? 아니면 맞고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내려올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 때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일부라도 좀 축소를 해놓고 일부라도 좀 축소를 해놓고 나머지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더 노려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그냥 들고 가기에는 사실 여기서 또 빠지면 힘 빠지거든요. 지난번처럼 윗거리 달고 쭉 내려오면 또 힘 빠져요. 아 이번에는 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힘 빠져가지고 또 쉬어가면은 또 시간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대에 왔을 때는 일부라도 최소한의 일부라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보면서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가 되는지를 보면서 2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려보시는 게 좀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력들이 기다렸던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노리고 뭔가의 매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동안에는 그냥 거칠해 구충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띄우다가 결국에는 이 대지형질환 자체적인 이슈로 주가를 보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돌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조화제약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